선배님, 저하고 따로 한 잔 해요 선배님 선배님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룻잼이라도 자는 건데 선배님 선배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저 알고 보면 꽤 괜찮은 놈이거든요 괜찮은 놈으로 보이고 싶은 건 아니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? 2만 8천 원입니다 2만 8천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남순이 왔습니다 있어요 내가 안 되겠어서 그래요 신입생들 사고 치면 저장도 책임져야 됩니까 나 걱정해주시는 줄 알고 진짜 감동할 뻔했네요 다 안다니 그 눈빛 재수없어 갑자나서 못 봐주겠네 그게 나 빨간 가면 쓰고 실실 웃는 겁니다 내가 갈 것 같아요 아뇨 그래서 가고 싶어요 같이